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3월 학평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가오는 3월 학평을 위해서 특히 우리 고1, 고2님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퀘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해문동이라는 건데요. 해석과 문법을 동시에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단 10분만으로.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 분사입니다. 분사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분사를 단 10분만에 완벽하게 이어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출발. 오케이? 들어갑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야, 범우야. 분사가 뭐냐? 라고 묻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야, 분사? 야, 분사 그거 동사에 ing나 ed를 붙여가지고 형용사화 시킨 거 아니야? 그거. 뭐라고요? 동사에다가 ing나 ed를 붙여서 무슨 화? 형용사화 시킨 거를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자, 동사가 이렇게 있습니다잉. 뭐뭐하다겠죠, 해석은. 근데 여기다가 ing를 빵 붙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해석이 뭐가 돼요? 형용사가 돼가지고 뭐뭐하는 뭐뭐하는 중인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 ㄴ으로 끝났죠? 뭐뭐하는, 뭐뭐하는 중인 형용사라는 거. 오케이. 동사를 형용사화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동사에다가 이번에는 ed를 붙여볼게요. 우리 과거분사 뭔지 알죠, 여러분들?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맨 마지막 거. 그죠? 물론 불규칙도 있지만 저는 편의상 그냥 ed라고 썼습니다잉. 그럼 이렇게 과거분사를 쓰게 되면, ed를 붙이게 되면 얘도 똑같이 형용사가 되는데 수동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되어진 받은 당한 네, 이렇게 쓰겠다는 마인드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뭐하다가 ed를 붙였더니 되어진, 받은, 당한으로 반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use라는 동사가 있다고 칩시다. use해서 어떻게 하죠? 사용하다. 그렇죠. 사용하다입니다. 자, 여기다 이제 ing를 살포시 붙여보겠습니다. e를 딱 빼주고 ing에 따닥.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는, 하는 중이니까 사용하는 또는 사용하는 중인 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used를 한번 써볼게요. d만 딱 붙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쓰겠다는 생각이에요? 되어진, 받은 당한이니까 사용 되어진 이게 가장 적절하겠죠? 사용되어진, 사용, 받은, 사용, 당한 셋 중에서 적절한 걸 고르시면 되는데 사용되어지니 아무래도 가장 적절하겠네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사에 ing나 ed를 붙여서 이제 형용사로 쓰겠다. 그게 바로 분사입니다. ing는 뭐뭐하는, 뭐뭐하는 중인 ed는 뭐뭐 되어진, 받은 당한 인정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형용사가 됐잖아. 분사라고 하는 게 ing나 ed를 붙였더니 그럼 형용사가 됐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지, 형용사는? 그쵸,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동사에다가 ing나 ed를 붙인 분사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분사가 명사 기점으로 명사 앞이나 명사 뒤에서 그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오케이, 형용사니까 이제 단 자, 분사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명사 앞에서 수식하고 분사가 다른 수식어꾸를 이끄는 경우에는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보세요. 자,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There are two sleeping babies on the sofa. 잘했어요. 우리 there are there is는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니까 두 명의 잠자는 아기들이 있다. 어디서? 쇼파에서. 그럼 따라합니다. 잠자는 아기들. 오케이. 잠자는 이라는 말이 뒤에 나와있는 아기들을 꾸며주고 있는 거 맞죠? 잠자는 이라는 말이 단독으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아기들을.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같이 시작! He is planning to buy a used car. 자, be planning to 동사 운영하게 되면 뭐뭐 할 예정이다. 계획이다라는 뜻이니까 그는 살 예정입니다. 뭘? used car. 그러면 use는 사용하다인데 used가 됐으니까 뭐가 돼요? 사용? 그렇죠. 되어진 자동차를 살 계획이다. 또는 살 예정이다. 여러분들, 사용되어진 이란 말이 자동차를 또 단독으로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앞에서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되어진 자동차라는 게 뭘까요? 그죠? 남들에 의해서 써진 차를 내가 산다. 즉, 중고차 산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a used car, 중고차. a used book, 중고책. 즉, 헌책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는 사례. 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re are two babies sleeping on the sofa. 같은 문장인데 다르게 쓴 것 뿐이에요. 잘 보세요. 두 명의 아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기들? 쇼파에서 잠을 자는. 여러분들, 아까는 그냥 잠자는 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됐어요? 쇼파에서란 말이 추가됐죠? 쇼파에서 잠자는. 그래서 다른 수식어구를 딸고 왔습니다. 다른 식구들을. 그래서 이렇게 두 단어 이상으로 길어질 때 명사 뒤에 가서 수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똑같아요. 뭐 뭐 하는이죠? 보세요. 두 명의 아이들이 있다. 쇼파에서 잠을 자는. 끝. 그죠? 그 다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면 뭐예요? 신원 확인이라는 뜻이죠. 그럼 갑니다. 모든 종류의 유니폼들은 사례들입니다. 의류의 사례들이에요. 근데 어떤 의류? 신원 확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아까는 그냥 사용된이었는데 이번엔 뭐예요? 신원 확인을 위해서라는 말이 추가됐죠? 즉, 두 단어 이상으로 더 길어졌습니다. 분사 덩어리가. 이때는 뒤에서 수식합니다. 해석은 똑같아요. 되어진 받은 당 안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모든 종류의 유니폼들은 의류의 예시들이다. 어떤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끝. 어때요? 참 쉽죠? 분사 이게 답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분사라는 녀석은 명사를 기점으로 명사 앞에 ing 또는 ed 가 이렇게 꾸며줄 수 있고 또는 명사 뒤에서 ing나 ed가 이렇게 꾸며줄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는 식구가 좀 딸려 나온다라는 거 그런 차이가 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명사 수식하는 거 다 줘봐. 근데 너 범우야 ing 고를 거야? ed 고를 거야? 너 ing 고를 거야? ed 고를 거야? 네 현재 분사 고를 거야? 과거 분사 고를 거야?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오케이? ing를 붙이면 현재 분사 뭐뭐 하는, 뭐뭐 하는 중인 ed를 붙이면 과거 분사 뭐뭐 되어진 받은 당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뭐 고를래? 여러분들. 물론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뭐뭐 하는, 뭐뭐 하는 중인이 말이 되면 ing. 되어진 받은 당한이 말이 되면 ed를 쓰면 되는데 pp를 쓰면 되는데 해석만으로는 항상 정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해석이 100% 완벽한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명사를 수식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수식받는 명사를 주어라고 생각을 하고 수식을 하는 분사를 동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명사가 분사의 내용을 한다 해서 말이 되면 ing를 쓰시고요. 이 수식받는 명사가 분사의 내용 하다라고 해서 말이 안 되고 되어진 받은 당한이라고 해서 말이 딱 될 때 ed를 쓰시면 돼요. 과거 분사. 오케이.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수식받는 이 명사가 분사 한다 해서 딱 말이 되잖아요. 그럼 뭐다? ing다. 오케이. 자 근데 두 번째 명사가 여러분들도 같이 적으시면 좋아요. 분사 한다 해서 말이 안 돼. 되어지다 받다 당하다 라고 해야만이 말이 돼요. 그럼 뭘 써요? ed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사가 분사 하냐? ing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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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가 분사 되어지냐 받냐 당하냐 ed 자 그러면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문제가 풀려야 재밌는 거죠. 자 풀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갑니다. there are kids playing played in the classroom and behind the main building 그랬어요. 지금 딱 보니까 아이들이 있다 이거야. 뭐 하는 아이들 뭐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클래스룸에서 그리고 주 건물 뒷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물론 우리가 놀고 있는 어 놀다가 플레이니까 뭐 뭐 하고 있는 ing가 맞네 해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지만 이런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따져보자? 지금 놀고 있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꾸며주니까 수식받는 명사인 아이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 놀다 아이가 놀다라고 해야 말이 되죠. 아이가 놀아진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따라서 ing다. 아이가 놀다라는 행동을 직접 하죠. 그러니까 ing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룸에서 그리고 주 건물 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정답 플레잉이었고요. 2번 갑니다. I like the grinding 또는 ground beef used to make delicious appetizers. 저는요. 자, 그라인드가 뭡니까? 그라인드는 갈다라는 뜻이에요. 그면 나는 간 쇠고기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쇠고기 어떻게 꾸며주고 있네? 애피타이저. 맛있는 애피타이저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 간 쇠고기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간이라고 하니까 왠지 ing도 될 것 같고 ed도 될 것 같지 않니?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수식 받는 명사가 누굽니까? 간 쇠고기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쇠고기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쇠고기 갈다 여러분들 쇠고기가 갈다라는 행동을 합니까? 아니면 쇠고기가 갈다라는 행동이 됩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쇠고기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갈아? 쇠고기는 갈아짐을 당하는 거죠. 따라서 볼 것도 없이 ground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때요? 참 쉬죠. 3번입니다. Can you see the red car parking parked outside the house? 너 빨간색 자동차를 볼 수 있니? 집 바깥에 주차 되어진 그쵸? 이건 뭐 해석을 해도 크게 어렵진 않았으나 정확히 하자면 자, 역시 자동차를 꾸며주는데 자동차가 주차를 합니까? 자동차가 주차됩니까? 주차라는 행동을 할 수 없죠. 되어지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따라서 이디다. 그 다음 The boy wearing worn blue pants is my older brother. 아인데 자, 파란색 팬츠를 입고 있는 아이겠죠. 그쵸? 그럼 이것도 판단해보세요. 소년이 입다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입다라는 행동 당하는 거예요? 소년이 파란색 팬츠를 입다죠. 입어진다가 아니잖아. 그쵸? 따라서 Wearing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자, 5번 He was one of the people selected selected to receive the award last year. 그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 어떤 Select가 뭡니까? 선택하다죠. 그러면 선택한 사람 또는 선택된 사람인데 뭐가 맞을 것 같아요? 한번 판단해봅시다. 수식받는 명사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 그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선택받는 사람이에요? 볼까요? 상을 받는대요. 작년에 상을 받는 받도록 선택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선택이라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선택의 행동을 받는 거지. 오케이. 작년에 상을 받도록 따라서 Selected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6번입니다. Some feel there should be a limit on the number of privately owned owning cars. 몇몇 차 사람들은 느낍니다. 뭘 느껴요? 뭐가 있어야 된다? 제한이 있어야 된다. 어디에? 숫자에. 무슨 숫자? 사적으로 소유된 사적으로 소유하는 자동차. 좀 헷갈리지 않니? 사적으로 소유한 자동차 사적으로 소유된 자동차 뭔가 둘 다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땐 어떻게 해라? 꾸며주잖아요. 소유하는 자동차 소유된 자동차 수식 받는 명사 자동차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가 소유하다라는 행동을 합니까? 아니면 자동차가 소유하는 행동 되어지고 당합니까? 당하시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따라서 owned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풀면 여섯 문제가 다 풀렸어요. 오케이. owned 소유하다라는 뜻. 이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분사를 간단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바로 댓글이나 아니면 질문 게시판 오셔서 남겨주시면 제가 깔끔하게 또 처리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게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